오전 7시, 아이가 일어나면 엄마의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전 8시,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섭니다. 솔라 씨는 8월 1일 복직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의 어린이집은 자리가 없는 상황. 그나마 가장 가까운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요. 걸어서 30분 거리입니다. 엄마, 조금 이따 데리러올게요. 빠빠, 좀 이따 데리러올게요. 지난주까지는 울었는데 어제부터 들어갈 때 안 울더라고요. 어린이집 문 닫을 때도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경비 아저씨가 위로해 주신 적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어쨌든 보내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애를 울리면서까지 보내야 되나. 출근을 감안해 비교적 이른 시간부터 보육이 가능한 집 근처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지만 입소가 불가능했습니다. 직장까지 1시간 반 거리. 어렵게 들어간 회사지만 그만둘 생각도 하다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육아기 근로단축해서 하루에 4시간밖에 일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불편했어요, 마음이. 하측 반응은 어? 써야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8시 반에 등원하고 1시간 반 걸려서 출근을 하면 10시에 회사에 도착하고요. 10시부터 4시간 근무하면 2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2시 반에 퇴근을 해서 1시간 반 걸려서 이제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4시. 그래서 4시에 하원을 해서 그때부터는 아기랑 놀아주고 저녁 먹이고 이제 일상 아기 돌보는 그 일과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엄마니까 해야지. 제가 결정한 거잖아요. 제가 아기 낳기로 결정했고 제가 아기를 키우기로 결정했으니까 뭐 힘들면 보약이라도 먹어야지. 여성 10명 중 4명은 육아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서울시민들의 고통을 최대한 줄어들일 수 있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저출생 해법으로 싱가포르의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현행법상 한국인과 중국 동포 정도로 제안된 가사노동 취업 대상을 넓히고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자는 내용입니다. 법안 발의 두 달 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인구 564만 명 중에서 약 28%가 외국인인,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일요일이면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길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들. 물가가 비싸서 매번 카페나 음식점에 갈 수 없으니 그늘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원하는 특징은 더 이상의 비싸동자의 공구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가정에 입주해 생활합니다. 30대 맞벌이 부부의 집. 필리핀 출신의 가사노동자 마릴린 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6개월 된 지금까지 양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해주는 가사노동자는 이 부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을 맡기다 보니 싱가포르에서는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수시로 확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부는 마릴린 씨의 동의를 얻어 세 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한 가정에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거주할 별도의 방을 제공해야 합니다. 포개업소 수수료와 건강보험료, 급여와 식비를 다 합치면 1년에 약 1,358만 원이 듭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싱가포르 인해 8분의 1 수준. 임금이 낮은 이유는 싱가포르의 최저임금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개업소는 가사노동자의 본국에서 제시하는 임금 권고 수준을 바탕으로 급여를 결정합니다. 싱가포르의 주변국 중에서도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필리핀 사람들의 임금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23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이어야 하고 8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언어 장벽이 큰 문제입니다. What time do you work? 6 o'clock. You wake up? 6 o'clock and when you sleep? Sleep? 10 o'clock. 10 o'clock? 6 a.m. to 10 p.m.? Yes. 공역에고 이렇게 공간이. 팔 뻗었을 때. 다 magical이긴 하네요.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랩니다. 이 제도를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국제적 약속에 따라서도 우리 국내법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좀 아쉽습니다.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감내하면서라도 우리는 이 정책을 해야 될 절박한 상황이 우리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이건 뭐 소멸 직전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제도에서 누가 손해를 볼까요?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손해를 볼까요? 이렇게 손해 없이 정책을 만들기도 어려운데. 오세훈 시장의 말처럼 100만 원 정도의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면 아이를 맡길까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도입되면 고용하고 싶으신 어머니 계실까요? 한 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다들 생각이 없으세요?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비용과 상관없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뭔가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영유아기를 지나 여성들이 두 번째 경력 단절 위기를 맞는 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때입니다. 오후 1시면 학교를 마치다 보니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합니다. 창업을 하며 데뷔했지만 초등 돌봄 절벽은 험난했다는 워킹맘.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저 그거 너무 소름돋아서. 어떤 말이에요 소름돋아? 또 착취잖아요. 또 착취잖아요. 여기서 더 저임금을 쓰겠다라는 사고 방식 자체가 너무 무서웠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니까 저는 일단 돌봄 가치도 되게 낮게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게 외국에서 사람을 데려온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향후 수요조사와 함께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근혜 씨는 입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해 평일에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에는 찬성하지만 저임금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타지에 와서 또 생활을 하는 생활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너무 싱가포르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건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베이비시팅 업무만 너무 싼 가격에 저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한국에 베이비시팅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다른 잡을 찾아서 가시는 리스크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원래 개작했던 시장에서 이탈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의 인권도 보호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시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이게 자연적으로 생겼던 문화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하려는 거잖아요. 당국이 책임져야 될 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부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튀어나오는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과연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가 싱가포르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느냐일 겁니다.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은 제도 도입 후에도 하락 추세였고 지난해에는 1.04명으로 역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저출생 문제 해소에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이런 저출생의 시대에 아이 한 명을 온전히 우리의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공적인 책임이 강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 논의는 공적인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 저는 좀 연구자로서는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달 복직을 앞둔 솔라 씨의 집. 남편 소은 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늘 회사 근무가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옵니다. 사실 소은 씨 회사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선뜻 육아휴직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남자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 애는 너만 애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긴 하지만 근데 그런 어떤 편견을 다 깨고 그럼 제가 먼저 해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나오기 어려운 게 이 경쟁사회의 현실 아닌가 아직까지는 선배들 중에서는 육아휴직을 쓴 사례를 본 적이 없고 육아휴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정을 받고 또 그 사람이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높은 자리에 가고 회사 안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사회에서도 육아휴직을 좀 더 쓰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1%에 불과합니다. 엄마에 비해 현격이 낮습니다. 그나마도 공무원이나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몇 안 되는 아빠를 만나봤습니다. 연년생 아들을 둔 경호 씨. 대기업 계열사를 다니며 한 아이에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흔치 않은 결정을 하게 된 건 외국에서 온 아내 혼자 낯선 한국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 게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해 복직을 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10년 넘게 부산 경남 지역에서만 근무했는데 갑자기 약 400km 떨어진 서울로 발령이 난 겁니다. 서울에 있는 노원 중개 역점으로 가라고 하는 순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자리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그 듣는 순간 좀 황당했죠. 먼저 내 식구가 함께 서울에 이사를 가려면 회사에서 주는 주거 지원금 3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상황. 주말 부부를 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어린 두 아들을 혼자 양육해야 할 아내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10년 넘게 다녔던 회사인 만큼 애정도 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지만 연봉은 더 낮아졌습니다. 자신처럼 불이익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낸 경호 씨. 그런데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해당 회사의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복직자 중에서 다른 지점으로 복직한 사람이 29명이나 있다며 경호 씨에게만 불리한 발령을 낸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애들이 좋아서 애를 이렇게 땄는데 내가 나 보니까 현실을 새쪽으로 부딪혀서 봤을 때는 참 애를 안 놓는 게 낫다. 너무 힘드니까. 저희 센터로도 정말 많이 오거든요. 성과금 못 받았다. 승진 누락됐다. 그런데 그것들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휴가를 주라, 불리익한 처우를 하지 마라 라고만 정해져 있지. 그런데 승진이라든지 성과금 지급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53년도부터 했었던 제도거든요. 그런데 제 지인들 같은 경우도 아직도 출산휴가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물어보세요. 오이미마 사업장의 근로자분들, 아직도 출산휴가 때문에 해고 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아이를 놓고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중소기업 측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아 휴직을 가는 경우에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대체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데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동료 근로자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한 불만은 쌓이게 되는데 사용자 중소기업 대표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못 낳는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계기판에는 여러 신호, 지금 이 자동차가 주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 신호가 지금 여러 개가 다 뜨고 있는데 계속 연료만 들이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양육비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건 꼭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를 지금 낳아서 키우고 싶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망설이는 이유가 아이를 낳아서 부모의 손으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환경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낳으라고만 강요로 하면 누가 많이 낳겠습니까? 안녕하세요. PD수처 보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